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우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진암을 받았느니 이루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우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우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려야금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계와 천국보금 2020년판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전혀 새로운 부분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은 과거에 했던 말씀들인데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회계와 천국보금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은 저로의 기회다 이게 지난 회계와 천국보금을 제가 2013년부터 14, 15, 16, 17, 4년 동안 선포했던 것을 이 책으로 회계와 천국보금 발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여기에서 2017년 종교계 500주년 기념으로 제가 책을 낸 거고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책을 정독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가 좀 몇 가지 옷자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마는 읽을 때마다 이 책의 내용이 야 이게 엄청난 내용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글이 쓰였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깜짝 놀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화심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팍팍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씀에 3년이 벌써 지났는데 두 번째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썼는데 그 뒤로 3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녹아 있구나 제 언어 속에 제 말 속에 제 삶 속에 그러니까 책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대로 살아왔고 이 책에 있는 대로 그리고 말하고 있구나 그냥 한 번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책이 그냥 거의 녹아서 나의 일부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깨달아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원리들은 항상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씀 드릴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다 그런 마음으로 또 내가 잘못 들었거나 또 듣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살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행암으로 받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행암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과 행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행암이 얼마나 해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구원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편 강도 누가 보고 23장에 그 친구 오른편 강도 같은데 그 친구는 행암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이루려려면 믿음과 행암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행암이 없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 또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 행암이라고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다 오직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오른편 강도에 믿고 회개했으니 천국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오늘 진실로 회개하는 삶이 된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얼마만큼이 과연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필요한 행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건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으로서 전적인 은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행암이 구원의 조건이다 딱 해버리는 순간 믿음이 부족한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암을 통해서 믿음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행암을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메꾸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옵니다 행위로 이것을 떼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이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현재 한 30%가 천국을 안 믿습니다 천국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주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건데 그걸 나는 안 바라겠다 주님이 왜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요 가난한 땅 데려가려고 데리고 왔는데 안 가겠다 나는 나는 거기 죽을 안 가겠다 그래 내가 안 가게 해주마 하나님 그거잖아 그래 너희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 기꺼이 안 가게 하루 정탐한 하루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40년을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겠다 하나님 오늘날에 상당한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안 믿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날아가 온다 이 땅이 그런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마귀의 진을 부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천국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행위로 메꾸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남이 못한 사람은 못한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꼭 누가 보면 18장에 바리세인과 세이시의 기도 가운데 나와있는 바리세인과 똑같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만을 우리는 자랑하자 할렐루야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죠 야고보소 우리 2장을 읽어보게 되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다라는 것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가짜다 라는 것은 시간적인 배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제 구원을 향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행위가 없을 수밖에 없죠 믿음밖에 없죠 거기에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생활 광야생활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난한 땅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고 예수 그로서는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면 전부 이것은 잘못된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독수린 날개다 업어와야지 이 애국에서 사탄 마귀의 제국에서 사망의 세력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시작으로서의 칭의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야구부서는 결론적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됐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하나도 없다 이거 가짜다 그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너는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행함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다 돌아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고 뒤돌아보았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었나 라고 봤을 때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올바른 믿음과 회계 생활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척도 바로 미터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지금 믿음을 가졌었는가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척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가에 관한 척도로서 행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믿음 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 자기는 행위가 온통 더럽고 지금도 썩은 내가 풍성한 교만하고 완악하고 혈기 분노에 가득 차고 문란하고 거짓의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지옥 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지금까지 30년 50년을 회계 생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 생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회계와 천국보금 책에서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시인하고 회계의 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회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책대로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가장 이 신앙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역경들이 결국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계해버리면 형통의 삶으로 처음부터 걸어가는 것을 그걸 몰랐던 것 이제 다시 책을 쓴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완벽한 회계와 천국공이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또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믿고 회계 생활이 결국에 교회 생활이고 우리가 일생의 생활이다 이게 회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혈기 분노 간음 어? 그 교만 어? 거짓 근심 걱정 이런 의심 이런 모든 죄악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짓는 죄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이것은 내 인생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계하며 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회계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사람 온유하고 그 사람 만나면 온유해요 성질이 개떡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은 풍성의 흠모가 된다 그 말 겸손하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는 무익한 족입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의 구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늠해 주는 바로 미터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6절 한번 요약해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내가 행위가 전혀 없는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는데 그거 가짜인 거죠 가짜 지식 동의만 한 거예요 지식 동의만 교양생활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지 처음부터 얘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왔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행함이 왜 중요해요 행위가 왜 중요하느냐 이 행함 행함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행동만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행동만을 말로도 죄의를 짓지 않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죄의를 짓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행위로도 죄의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행위잖아요 행위가 아니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태도죠 태도 마음의 태도 그렇죠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행동이죠 물론 예수님이 마음까지도 얘기했지만 행동이에요 행동의 죄 그런데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마음의 죄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의 죄입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의 죄를 다 일컬어서 행위라고 그러는 것이지 행위들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위들에 관하여 심판을 제시해 주어야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십계명에 딱 요약이 되어있잖아요 나머지 절기나 뭐 이런 의식법들은 다 폐지됐어요 오직 하나 도덕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도덕법인 십계명몰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우상 숙배하지 말고 다른 짓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를 하루를 지정했으니까 그 날을 꼭 기억해라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내 부모 공개하고 탐심까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요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그대로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이거 안 지켰다 이건 지옥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나는 우상 숙배한다 나는 우상 숙배한다 예수 믿고도 또 다른 점치로 간다 오늘날에 내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 점치배 80%가 교회의 권사님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래요 왜 이 사람이 권사님이었다가 무당 경기 아니라 원래 무당이었어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자기도 무당이었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무당인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막 엄청 엄청 나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에 무당을 내가 봐서 알아요 너무 많이 아픈 맨날 그래서 그 몸 안 아프게 한다고 아침마다 칭치고 막 하는 건 내가 봤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아프대요 왜 무당이 아프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액땜이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준 사람이 아프지 그런데 그 신이 그 신을 달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신을 달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이러다가 내 자식도 이렇게 무당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무당 얘기가 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윗대 얘기에요 사실 지금 내 나이대의 지금 사람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 그 어머니가 무당에서 자기가 신낸에서 무당이 되긴 됐는데 이 또 이 저주를 또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너무 안 됐거든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신기가 있다 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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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어? 어? 집사님 무슨 일 있구나 어? 권사님 어떻게 알았지? 응 듣는 그것을 초신자들은 뭐요? 야 성령이 충만하신 권사님 어떻게 그걸 다 아셔 우리 인생에는 늘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기도합시다 이 답은 목사님 오늘 이번에 올해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그냥 살까요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까요 목사님 나 집이 세체 있는데 정부가 집을 팔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팔까요 말까요 그러면 목사가 팔라고 하겠어요 팔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얘기 못하지 네 그럼 뭐요 기도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 그런데 어? 그 고민이 있어 그런데 구역 모임에 갔어요 구역장이 그 권사님이야 어? 기도제에 뭘 내놓읍시다 네 이번에 집을 정부에서 이렇게 알았는데 팔아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집 팔아 팔아 그래가지고 딱 팔았는데 딱 그게 아구가 떨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집을 딱 팔아가지고 유익이 됐어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 생기면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즉각 답이 나와 바로 어? 이사 가? 이게 답이야 목사님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사 가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권사님은 즉 얘기해 그럼 100만원 딱 갖고 가서 미리 갖고 가잖아요 권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아들 해군을 보낼까요 공군을 보낼까요 뭔 얘기하다고 그랬나 어? 80%가 뭐라고 했죠 아 80% 80% 권사님이 했다가 그렇게 80%래요 무당들이 다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 귀신을 빼내야 된다 회계를 해야 된다 회계를 과거에 우상승배제를 철저히 회계된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어요 오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제 용서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 했는데 여전히 아픈데 왜? 과거에 죄에 대해서 회계라는 말은 없었거든 귀신을 뽑아낸다는 걸 얘기 안 했거든 교회 오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 안 해 도덕적인 것만 그냥 얘기해 선하고 착하게 살고 기부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양심과 이런 것이 안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의 어디 집에서 예언한다 100% 무당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든지 본인이 무당했든지 그럴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라고 제가 거짓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회계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과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므로 가르쳐주므로 내가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회계케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간다면 결국에 나중에 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는 이 행위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행위로 심판한다고요 그 사람을 심판할 때 다른 걸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심판의 기준이 행위니까 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위 뭐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위는 무시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행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판 때는 심판의 기준은 행위로 한 것이지 네 행한대로 내가 심판한다고 그랬지 믿음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26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시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시니 그들은 영별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요 유한계시 22장 너의 행한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한대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십계명과 같은 이런 도덕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기준이 도덕법이잖아요 행위의 기준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이 도덕법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바로 가고 있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무당이 점쟁이 점치로 가면 어때요 다른 신을 승부했으니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30%가 점쟁이 집에 같이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30% 왜 목사님은 대답 안 해 주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단답식이 되는 걸 좀 시원한 걸 좀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뭐예요 우상승배의 귀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다 본 그거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 두 달은 철저하게 매일마다 한 시간 두 시간씩 두 달은 날마다 해야 이 과거에 우상승배지했던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다 나는 저것대로 심판을 안 된다고 항상 내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내가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다 산상수훈 특히 10개명을 더 강화시킨 예수의 말씀 산상수훈이 바로 나의 행위암의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심판의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가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이래가지고는 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행위는 나에게 상급이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다시 안겨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집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것이 맞는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처소 우리의 처소가 있다고요 집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집의 그 모양의 또 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누리게 될 처소예요 두 번째 멸류관을 써요 멸류관을 자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멸류관이 멸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 멸류관이란 것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의롭게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이 멸류관을 쓰는데 멸류관이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갔으면 이 멸류관에 보석이 박혀있는데 보석의 종류와 보석의 숫자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영광의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이 흰옷을 입으나 이 멸류관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집에 차이가 있고요 멸류관의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를 돕는 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돕는 천사 종 천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똑같이 천사나 우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로서 대단한 존재지만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지금은 천사가 훨씬 우리도 능력이 있고 지혜도 많을 수 있으나 천국 가면 뚝 떨어지는 우리보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깁니다 천사의 숫자가 달라요 천사 섬기는 그 계급이 달라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는요 구원을 상급 얻는 것하고 똑같이 여겨버려요 구원 얻는 것은 상급 얻는 것 내가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가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빌리포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소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펩대를 향하여 그리소 예수께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이 진정 이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결국 상급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급 얻는 것이 꼭 구원 얻는 과정처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급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행위 있으면 상급 얻고 맞고 상급 안 얻는다고 얼마나 되겠어 나는 상관없어도 돼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게 예수 믿을래 이 사람은 지금 구원하고 한참 멀었어 이 사람은 지금 아예 생각이 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요한계시 22장 11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상이 곧 구원인 것처럼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내가 상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신앙의 경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이 곧 천국이다 상이 곧 구원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교리로 만들지는 말고 교리로 만들지는 말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지 일단 상 안 받아도 돼 이 사람 상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천국 안 가도 돼 그 말이에요 결국에 못 가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의미가 있다 고리도 15장 58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로 믿고 회개하고 가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행위들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열려져야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고 이리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십계명의 이 도덕법인 이 마태복 5장 6장 7장 산상순에 나온 대로 내가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아니하고 사지겠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생색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